지금 그 작품이고요 신창내기 정보요원가 베테랑 정보 김하나씨와 버린 알콩달콩한 여러분 그 미스앤 안저리나저리랑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영화 아시죠? 그런 건 한국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는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이 작품을 곧장 임하게 됐는데 정말로 재밌게 열심히 찍은 작품이니까 뭐라고 영화 설명을 더 못해드리겠어요 지금 예고편에 다 나와있으니까 저희의 또 다른 모습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